Reading Booster 영어 독해 모의고사 15회 들어갑니다. 1회 24번 지문입니다. 꽃이 벌을 끌어들이는 방법. 변형 포인트는 어휘, 엽법, 빈칸, 순서, 삽입 모두 가능한 지문이니까 변형 포인트만 필요하신 분들은 타임스탬프 기능 활용하셔서 건너 뛰어주십시오. 다양한 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안도감을 느끼고 그들은 당연히 앞에 있는 flowers 받으면 되겠죠. 우리는 그 꽃들이 영원히 flourish하기를 번영한다. 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얘기죠. Can it be possible? 그것이 가능할까요? 꽃들이 to flourish forever 하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Scientists have recently discovered that 과학자들이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that 이하를 동사 다음에 나오는 that은 접속사겠죠. 물론 확률입니다. that 이하, that이라는 것을, flower가 사용한다는 것을, 뭘 사용해? patterns of electrical signals. 전자신호의 패턴을 사용한다. 특정한 양식이죠. 언어도 일종의 패턴이죠. 전기신호의 패턴을 사용한다. 뭐하기 위해서? to heighten the flowers, attraction to insects like bees, pollinators. 고조시키기 위해서, 높인다는 얘기입니다. increase, 증가시키다는 얘기겠죠. increase. 꽃의 매력들을, 수분 매개자의 역할을 하는 벌과 같은 곤충에 대한 매력들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when the signals are noticed by bees, 그 신호들이, 그 신호들, 그, 더가 붙었으니까 나중에 순서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여기 patterns of electrical signals, 이게 the, signals겠죠. 그 신호, 그 뭐, 꽃을, 벌을 끌어당기기 위해 꽃이 내보내는 전자기 신호 패턴, 그 신호들이 인식될 때, 벌에 의해서, they find, 그대로 앞에 있는 데이 벌, 벌 받는 거겠죠. find and distinguish, 알아차리고 구분하는 거죠. electric signals, 전기신호를 구분합니다. given, 꾸며주겠죠. given out by flowers, 꽃에 의해서 주어진 전기신호를. flowers also produce bright colors and nice fragrances to track them. 꽃은 또한 생산합니다. 밝은 색깔과 그리고 nice, 멋진 향기를 뭐하기 위해서 그들을, 당연히 그들은 그대로 bees 받으면 되겠죠. 벌들을 끌어당기는 꽃향기, nice 향기,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끌어당기는 색깔, 끌어당기기 위해에서 해도 되고요. 둘 다 가능하겠죠. when a bee lands on a flower, 벌 한 마리가 꽃에 앉을 때, 착륙할 때, the flower's potential for pollination changes. 여기 s가 붙는 이유는 potential에 맞춘 겁니다. 수분을 위한 꽃의 잠재력이 바뀝니다. 그리고 this, this가 가르치는 것이 뭔데요? 꽃의 잠재력이 바뀌는 것 얘기하는 거겠죠. 이 앞에 있는 부분, 이걸로 꺾은 부분 다 가르치는 겁니다. 꽃의 잠재력이 바뀌는 것은 could be a way,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치사하고 관계되면서 하고 있으면 그대로 똑같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꾸며주셔도 됩니다. 꽃이 벌에게 말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꽃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벌에게 또 다른 벌이 최근에 여기 방문해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방법이다. 방법. 다른, 그러니까 이렇게 potential이 바뀌면 벌에게도 신호가 간다는 얘기죠. 다른 벌이 왔다 갔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꿀이 많이 있는 꽃이야. 꽃, 꽃, 꽃을 이렇게 해바라기 식으로 그려볼까요? 그래도 좀 약간, 꽃이 좀 못생겼네요. 그래도 어쨌든 꽃이야, 여기 꿀이 많은 꽃이야 이렇게 신호를 보내주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자기는 결국은 뭔데? 수분을 위한 잠재력을 변화시키는 거죠. 수분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건데 그걸 통해서도 벌들한테 꽃이 있는 거야라고 신호를 보내는 걸 수도 있습니다. To our surprise. 놀랍게도 bees can detect. Detect는 알아차리는 겁니다.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분할 수가 있어요. Between different floral electric fields. 다양한, 서로 다른, 꽃의 전기장, 장이죠. electric, 전기적 장. 전기장을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y can still do their work as pollinators. 그럼 they는 당연히 bees를 가르켜, 여기 앞에 있는 bees를 가르켜야 되겠죠. 여전히 수분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 the leastly. 구분할 수 있으니까, 끌어당기기 위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속임수에 가까울 수도 있는데 그거에 속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해서 어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휘에서 가장 중요한 거, flourish, 번성하다니까 사실은 thrive라는 표현도 번성하답니다. succeed, succeed도 성공하다, 번성하다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patterns, 전형적인 형태겠죠. 그 다음에 향기, fragrances, detect, 그 다음에 potential, 잠재력입니다. 여기서는 potential이, potent, potent, 터트리다 이런 얘기 있죠. 여기 형용사도 되지만 명사도 가능합니다. 어법 다섯 개는 첫 번째는 looking, 바라보면서, 우리 기준이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보면서입니다. 그러면 능동이겠죠. 우리가 지금 바라봐지는 거, 수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eat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동사 다음에 나오는 접속사, that. 그럼 뒤에 있는 문장 use 기준으로, 동사 기준으로서 주어도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도 있습니다. 그럼 완벽하니까 뭐가 안 된다고요? 관계대명사가 what이 안 되겠죠. 관계대명사라면 주어나 목적어 둘 중에 하나는 빠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격관계대명사, 주어가 빠졌으면 주격관계대명사, 목적어가 빠졌으면 목적격관계대명사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given, 주어진, 주어진, 니은이 들어가면 형용사겠죠. 그 다음에 주변에, 특히 앞쪽에 꾸며주는 명사가 있다고요. electric signals, 전기신호. 그럼 전기신호 입장에서는 전기신호는 주어진 거죠. 누구에 의해서 주어졌다고요? 꽃에 의해서 given 된 거죠. giving 되면 전기신호가 주는 겁니다. 뭔가를, 뭔가를 주는 게 아니라 꽃에 의해서 주어진, 꽃이 주는 거죠. 꽃이 지금 주는 거예요. 비에게 뭘 준다고요? electric signal을 주는 거죠. 그럼 electric signal 입장에서는 주어지게 되는 거죠. 꽃에 의해서, flowers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 ing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는, 뭐뭐 하기 위해서, to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 적용법이고요. 여기 동사가 한번 나왔으니까 동사 자리가 아닙니다. 앞에 있는 예를 꾸며주거나, 아니면 또는 뭐뭐 하기 위해서 해도 둘 다 가능한 해석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by가 없으면 안 됩니다. by가 없으면 여기가 뒤에 있는 문장이 flowers, tell, bees,에게 말한다, 뭐뭐를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이거는 사실은 관계 부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방법, the way, away, away 하니까 사실은 여기 by 위치한 다음에 that은 가능하겠죠. 그 다음 빈칸은 여기 아까 이 부분, 우리가 놀랍게도 꽃이, be가 그거를 구분할 수도 서로 다른 꽃의 전기, 장을 구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니까 안 속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속는 거니까요. 근데 폴리네르소의 역할을 여전히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맨 위로 빠져서 삽입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는, 조금 더 쉬운 순서는, can it be possible? 아까 이 시 가르치는 게 뭐였다고요? to flourish forever 하는 것.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있겠죠. 그 다음 여기다, 여기 the signals, 이 시그널이 아까 patterns of electrical signals to heighten the. 그러니까 이게 the, 더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가르치는 게 여기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연결고리 두 개가 명확하기 때문에 순서는 확실하게 결정될 수,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문이 1회라서 그런지 조금 평이하기 때문에 각 지문에 대한 어휘, 어법 잘 공부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영작 가능한 중요한 문장까지도 꼼꼼하게 미리 미리 학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